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러의 청유형과 비청유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 듣는 소린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원형가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만더티브 섭정티브라고도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단 내려가서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보죠. 뭐 내려가서 거꾸로 한번 해보죠. 본문을 냅두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 매러의 청유형과 비청유형이라고 했죠. 매러는 중요하다. be of importance하고 같은 뜻이죠. 그냥 important하고도 같은 뜻이죠. he called an hour. 한 시간 전에 전화를 걸었다. said it was important. 중요하다고. he talk 원형이죠. 당신하고 얘기하는 게 긴요하다고 그랬어요. who is he, who is he, 누구예요. 이걸 청유형 또는 만더티브 또는 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형가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도 중요하니까 말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청유형은 권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청유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부 다 청유형으로 했습니다. it is important. she, should 원형을 쓰기도 하죠. control or temper, 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하니까 억제해야 돼. 이런 거죠. industry가 이 관점에서 it is very important, 중요하다. new tense aspect. tense라고 하는 건 시제고요. aspect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have pp를 쓴다든가 완료상이라는 거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시제는 원래 그 두 개밖에 없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aspect는 상이라고 해요. 손목, 상, 모습이라는 뜻이죠.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를 바라보느냐. 언어학에서 말하는 용어죠. 이러한 시제와 상의 결합이 도입될 때 그것들은 contrast with what has been presented 이전에 제시된 것들과 대조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시절은 important가 나올 때 청유형과 지금은 데이 아가스였잖아요. 비청유형이죠. 직설법이 쓰이고 있죠. 이럴 땐 보통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청유형과 비청유형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one matters도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것도 청유형과 비청유형의 단수예요. one matters now. 지금 중요한 것은 mindy, 삼식 단수인데 understand 원형을 쓰고 있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in considering these issues, 이 문제들을 고려할 때 we do not want to find new scapegoats, 새로운 희생양을 찾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는 장관들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 who have let the system. 이 시스템이 커서 현재의 시스템이 되게 허용을 한 그 공무원들. one matters, 지금 중요한 것은 we should examine, 또는 그냥 examine 써도 되지만요. should 원형을 쓸 수 있죠. what has happened to our system, 우리의 통치 시스템에 일어난 일들을 fresh eyes, 신선한 눈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눈을 갖고 살피고 reserve to, 결심하는 거죠. reintroduce, constancy 되면, 영국의 헌법적인 민주주의를 재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청료형이죠. should 원형이나 원형이 쓰이고 있죠. be 청료형, one matters,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시다가 아닌 사실이다. one matters, now 중요한 것은 he is on the front of the middle western, 중서부 음악계의 forefront, 선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도에 나서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비청료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청료형은 좀 이해되셨죠, 뭔지. 다음 시간에도 관련된 걸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는데 일단 본문을 살펴보죠. 문제를 볼까요? a에 들어갈 동사를 본문 이래서 찾아서 너라, 이런 거죠. e는 빈칸 b에 들어갈 단어예요. 자, 읽어보죠. john kennedy stood up to protest minister in September 1960년 9월에 신교도 장료들과 맞섰다. 그리고 talk about how Catholic faith, 자신의 Catholic 신앙이 would not affect his work,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직무에, 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물론 안 미칠 수, 어떻게 안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a few years later, 매년 후에, 린든 존슨은 stand up to his fellows 하던 남부의 동료 민주당원들과 맞서서 told them, 그들에게 there would be civil rights, 시민권 입법이 있을 거라고. 블록 오바마 need to do something like that. 유권자를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it could be foxnews에서 하던, it could be from over, 진무실에서 하던, could be in the form of town meeting 형식이도 괜찮다. 투표권에 대해서. it could be in the form of debate, 논쟁 형식이 될 수 있다. any one of the dozen republic senators, 한 12명의 한다스의 공화당 상원위원들이죠. who, where, they are backing, 그들이 backing voter oppression, 투표자에게 압제하는 것을 마치 명예의 배지인 양, 그거를 배지인 양, where, 달고 있는 공화당 상원위원들. it doesn't matter, 형식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if Obama is a series, topic assets이죠. 그가 보이는 것처럼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다면, A에다가 여기 matter가 나와있죠. 이걸 동사로 써있죠. one matter, 중요한 건 힌데 show, 원형을 쓰고 있죠. 역시 청료용으로 쓰인 거죠. show the college to go into 적지죠, venue, 장소니까. and work to change heart and mind, 정신과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릇된 믿음, about, 믿스는 신앙도 되지만, 그릇된 믿음이라고 해요. voter fraud, 유권자 사기이라, 유권자 사기에 대한 그릇된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the truth, 바로 보러, 유권자 압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거를 해줄 만큼 그런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죠. 이해되겠죠. he show, 원형이죠. work도 원형이죠. show, work 이렇게 쓰인 거죠. 원형, 청료용으로 쓰이고 있죠. matters가. 그 다음, one matters, 중요한 것은 we should succeed,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맡은 일이 있어서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the color of origin of the man who is working to that end죠. 그 목표를 위하라고 할 때는 for가 아니고 to를 씁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색깔이나 기원이나 원천이라고 하는 것, that end,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each of us must fight, 싸워야 한다. 마음속에서. 들, 인정차별주의적인 사고 습관. which were part of our inner. 우리가 식민지 시대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 인정차별적인 이런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죠. 여기 to 됐고 다 됐죠. 쭉 내려가죠. 너무 빨리 하나요? 뭐 여러분이 빨리 할 테니까 대신 뭐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보시면 됩니다. voter suppression, 유권자 억압이죠. 아래로 누르는 거니까 유권자 억압이죠. 뭐 등등 이런 거. 목표를 위해서 to를 씁니다. 여기서 보면 one matters, is that he, show 원형 쓰고 있죠. he가 3인식 단체인데 원형인 should가, show가 사용되고 있죠. 청의용 동사가 나오니까 count나 matters가 예의후보인데 본문에서는 matter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matters로 바꿔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했던 거죠. 이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